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폐병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어제 11번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어제 주복 후에 도토리연에서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하면서 최근 계속 구멍오토와 도토리연이 지진들은 결국 난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의 전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일본 계곡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며 일주일 내로 큰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야기형과 이오나다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7월 17일에는 일본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그네의 아마미오시마에서 시작하여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또 지진 발생하였고 기후현의 히다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후에 저녁 8시 12분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8시 50분에는 이오나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80km입니다. 오늘 7월 17일 일본 히로시마 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를 진항으로 규모 5.1의 강진으로 인하여 시코쿠 일대를 강력히 흔들었고 혼슈와 규슈 일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으나 쓰나미 우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진 발생 주변 지역에서 약 1주간 최대 규모 4 정도의 지진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히로시마 현 남쪽 세토나이카이 서부 이오나다의 강진은 부산과 울산 포항 창원 등지에서도 유감 지진을 느낄 만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울산 포항 창원 등에서는 지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더 큰 흔들림을 느낄 수가 있어 오니 당분간 일본 지진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에서 규슈 그리고 히로시마와 에이메영과 고치연을 강타한 이번 지진은 중앙고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와카야마와 도쿄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